서두환의 티타임 오늘은 화제의 책과 그 저자를 만나봅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 사고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112 지구대가 생각날 겁니다. 서울 강남지구대의 좌충우돌 24시간을 책으로 낸 장관승 경감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이시죠. 경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 출연 별로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사이버수사대 근무할 때는 좀 했었는데 그 뒤로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장관승 경감님의 책 꼴통 장경감 지구대 가다. 이 책을 꼭 읽고 싶으신 분들은 기대평을 보내주세요. tbs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처음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평과 함께 퀴즈도 나가니까 두 가지 다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감님 책 제목이 꼴통 장경감 지구대 가다.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어때서 쓰게 되셨나요? 이제 경찰 하면 보통 마동석 씨와 같은 근육질의 형사들이 범인을 잡는 그런 모습만 떠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경찰관들이 우리 주민들이 있을 때 시민들이 가장 먼저 층간소음이라든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정이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이런 신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신고하는 곳이 112 신고고 강력사건도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게 바로 112 신고를 하게 되면 지구대 경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구대 경찰관들이 밤늦게 불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고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꼴통 경감이라는 건 어떤 별명으로 생겨난 건가요?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절대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지.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경찰청이나 서울청 근무할 때 대기업을 수사하면 높으신 분들이 잘못 없는 기업들을 괴롭히는 거 아니야. 수사 그만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때 상사들한테 수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하는 거다. 국민이 다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면 안 됩니다. 서면 주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높으신 분들이 봤을 때는 반발한다 이렇게 느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놈 꼴통 아니야? 그런데 제 입장에서 꼴통이라는 것은 불의하고 타협하지 않고 원칙대로 국민의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하는 멋진 경찰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꼴통이라는 애칭을 오히려 사랑하고 있습니다. 경력을 보니까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지능범죄수사대 이런 게 좀 화려하신데 지구대로 인사발령 난 건 어떤 경위로 됐나요? 정말 어려운데 지능팀장으로 근무할 때 일인데 말씀드려 하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기업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 정치권과 공무원들에게 로비한 증거들이 확인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액의 뇌물을 받았던 분이 이제 극단적 선택하는 일이 발생해가지고요. 그것으로 이제 좀 언론에서 좀 문제가 되어서 제가 지구대로 인사발령이 나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수사는 정확히 하신 거고 수사를 받던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수사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야죠. 그걸 어떻게 예상하고 수사를 말랑말랑하게 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현대국가에서. 그런데 그 유명한 꼴통 경감이 지구대에 왔다. 강남지구대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궁금한데요. 2020년도에 제가 강남지구대로 오게 됐는데 지구대 처음 와보니까 직원들은 원래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대충 사건 처리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랑 같이 근무하면 또 막 원칙대로 뭐 한다 이러니까 얼굴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지구대장님도 나는 당신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내가 서장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다른 곳으로 가시면 안 되냐라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일부 직원들은 오히려 어려운 사건이 많으니까 힘들고 법리적으로도 어려운 사건들이 많으니까 배울 것이 많으니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반가워하는 분들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요. 많은 경찰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구대에서 많은 분들이 원칙을 안 지키고 일을 한다는 뜻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보면 실제로 형법 또는 일부 경찰관대라는 경범죄 처벌법뿐만 아니라 민법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다 알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거인 간의 갈등으로 인해 데이트 폭력이 있었는데 이제 재산관계 정리를 하는 과정에 보면 특유재산 문제라든가 유치권 분쟁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실제로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리적으로도.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일일이 다 법률 판례까지 뒤져서 천장에 출동 나갔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신고한 사람들이 입장에서 제대로 판단을 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분들이 믿고 신고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맨날 책을 보고 연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웬만하면 현장에서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까지는 잘 모르는 경찰관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문자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못지는 뚱땡이님 이런 말씀 보내주셨어요. 마동석보다는 설경구 같은 경찰이 저에겐 현실로 다가오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하시면서 오늘도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자리 지켜주시는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대한민국 경찰 화이팅! TBS 모든 분들 화이팅! 이렇게 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꽁랑여사 예술의 전당포 알키스트님도 출석해 주셨습니다. 오이그레스 브라질님. 안녕하세요. TBS FM.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외국 분이신 것 같아요. 웰컴 투 TBS. 오늘은 특별히 저자의 책 꼴통 장경감 지구대 가다. 다섯 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받고 싶으신 분 사연 신청해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장경감님 처음에는 지구대 가서 녹아 들어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었을지는 모르지만 팀워크의 1등 팀으로 표창도 받으셨다면서요. 네. 한 번 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팀이 자존심 걸려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베스트 팀이라고 해서 두 번 저희가 표창을 선정이 됐고요. 베스트 팀 중에 베스트 팀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네. 그게 이제 엄지척 팀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전국 베스트 팀 경연대회에서 서울 대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힘들어하지만 두세 달 지나면 이제 조화하기 시작하고요. 사실 6개월만 같이 근무하면 사실 팬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경청들이 장경감님의 팬이 된다. 네. 은근히 자부심이 강하시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구대 일이라는 게 범죄수사 말고 다른 일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지구대에서는 범죄수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교통경찰 예를 들어보면 범칙금 딱지를 끊거나 음주단속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수신호도 해주고 학생들이 이제 행사나 학생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거기 가서 순찰차를 배치하고 교통경찰관을 배치해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일도 하는 것처럼 지구대에 근무하는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우리가 폭행이라든가 업무방해라든가 강도 절도 같은 일반적인 형사범죄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층간소음이 있을 때 실제로 법률상 미비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든가 또는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하는데 그게 막 법률상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더라도 실제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정 절차를 좀 해주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어떻게든 가족들에게 인계해 주고 정말 건강이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병원으로 후송해 주는 등 그런 업무를 하고 있으면 그걸 이제 행정경찰 업무라고 하는데요. 수사경찰 업무와 행정경찰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다 하는 곳이 바로 지구대 파출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찰의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입니다. 범죄수사보다 그 건수나 일의 양이나 이런 건 엄청 더 많겠네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규정상 보호조치라고 부른다면서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을. 네. 주치자들 요즘 겨울에 길에 쓰러져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길에 쓰러져 있다 보면 오늘도 영하 14도까지 떨어져 있고 그랬는데 거기서 동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이 쓰러져 있거나 그러면 그분들을 안전하게 귀가 조치를 하거나 정말 건강 상태가 안 좋다 이러면 119 고생하시는 119 구급대지만 그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병원에 후송하고 이런 절차들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찰의 임무죠. 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경찰의 임무. 그런 보호조치가 경찰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데 그걸 시민들이 잘 예의를 못하고 반발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또 많다면서요. 사실 공무집행 방해 사건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바로 보호조치 과정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도로에 누워 있어서 이 겨울에 도로에 누워 있으면 동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112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가서 깨우고 집으로 귀가하시라고 하면 왜 우리 집 여기야 내가 알아서 갈 거야 이러면서 막 손으로 뿌리치고 가다가 또 지하주차장 앞에 또 높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면 사실 동사할 것 같은데 본인은 경찰이 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걸 거부해서 그러면 우리가 모셔다드리겠다. 아니면 지구대에 와서 따뜻한 곳에 있다 가라. 라고 그러면 니네가 뭔데 내가 범죄를 저지르주지도 않았는데 경찰이면 다야 이러면서 멱살 잡고 경찰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요.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술이 취했다라는 미명 아래 사실은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지구대 근무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 3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역사암동 아파트 단지에서 남성 2명이 여성 1명을 납치해서 살해한 사건이죠. 보도에 너무 많이 나서 그 사건인데 강남 납치 강도 살인사건입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 사건에 경감님께서 처음에 112 신고를 받았는데 에뛴 소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그런데 목소리를 들으면 느낌이 오거든요. 이 친구가 거짓말 신고원이 아니냐라는 느낌이 딱 오는데 뭐 이거는 거짓말 아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고급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일반 행인들이 다니는 곳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 먼저 이제 동물적인 감각으로 쫙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착해 보니까 실제로 cctv도 없고 아파트도 한쪽 구석인데도 그리고 원거리에서 cctv가 있어서 그걸 확인했더니 차량 번호도 나오지도 않고 너무 멀어서. 그런데 신고자는 k사의 중형 차량이다라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주변에 막 편의점 다 찾아보고 뭐 했는데도 그 k사의 그 중형 차량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 우리 엄마가 납치된 것 같아요 라고 또 112 신고가 돼서 그 사건이 아닐까라고. 신고가 또 왔군요. 네. 그 사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쪽 사건도 현장에 띄워보고 했지만 이건 아니다. 그런데 분명히 범죄는 가장 큰 범죄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집중하고 해야지만이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분명히 납치된 게 맞다라는 생각으로 주변을 다 수색하던 중에 바로 그 8차선 도로 건너편에서 주차 단속용 cctv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우리가 관제센터 협조를 받아갖고 그 cctv 영상을 통해서 차량 번호를 특정하고 그 차량 번호를 갖다 조회해서 범죄금 납부 내역까지도 다 확인해서 범인의 이름 그다음에 전화번호 배회처까지 다 특정해서 저희가 이제 바로 강력반에 통보해서 바로 검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초의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용의자를 찾아냈는데 말이죠. 그런데 경감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고요? 저희가 조금만 더 빨리 cctv를 찾았다면 납치가 납치해서 끝나고 살인까지 가기 전에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자 생명도 구할 수도 있었고 그쪽에 사실 범죄 신고가 거의 없는 동네거든요. 고급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방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고인한테 죄송한 생각이 솔직히 들고 있습니다. 아니 경감님이 방심한 건 없죠. 그런데 구청에서 cctv 그거를 제공을 좀 처음에 거부했다면서요. 이제 구청에서는 아무래도 주차 위반 cctv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 쓰는 부분이 아닌데 나중에는 범죄용으로 제공할 수 없다. 범죄수사용으로. 그때는 아직 범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협조를 다 해 주고요. 그쪽에 새로 cctv도 또 설치해 주고 나중에는 협조를 잘 해 줬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다른 사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데 그걸 다 설명드릴 수 없는. 한 가지만 또. 한 가지만 설명드릴까요? 2013년이죠. 작년 추석 한 일주일 정도 전이었는데 처음 112 신고는 그거였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온몸에 문신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폭행한다 이런 신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경찰도 이제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구대 파출소는 지역의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 바로 옆에는 어린이집이 또 있었습니다. 조금만 문신하고 뭐하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실제로 문신한 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런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어린이들한테 또 다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희가 순찰차 3대를 갖다가 현장으로 다 출동해라 이제 지시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한 5분 정도도 안 됐죠. 한 2, 3분 있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남성이 칼을 휘두른다. 피가 흐른다. 이런 신고가 또 계속 떨어지는데 그 강남의 교통정치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찰차가 아무리 사이렌을 켜도 차가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출동했던 경찰관이 도로에 순찰차를 세워놓고 사실 무단횡단 아닙니다. 경찰이. 뛰어가야죠. 네. 도로를 넘어서 공원 한 400여 미터를 가로질러서 뛰어가서 현장에 도착했더니 계속 칼로 사람을 찌르려고 하는 범인을 발견해서 테이저건을 발사해서 검거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마약에 취해 있었던 친구로 확인됐는데 조금만 늦게 갔다면 그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래도 정말 잘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자, 문자 좀 소개해드릴게요. 1109님.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강직하고 의원해지려는 노력하시는 포스가 느껴집니다. 힘내세요. 저는 경찰관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4791님. 경감님. 잘 듣고 있습니다. 정통수사관님이신 것 같아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여긴 파주. 날씨가 추워요. 일선 경찰관들 고생이 많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어요. 경감님이 쓰신 책 선물로 드리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층간소음이나 또 반려동문 문제 이런 걸로 갈등이나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도 112로 싣고 들어오는 게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입법 미비가 일부가 좀 있습니다. 법에 구멍이 많다. 네. 그런데 왜냐하면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음향기기라든가 본인이 소리를 지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층간소음이 되는데 어린이들이 시끄럽게 뛰는 거 이런 경우라든가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 실제로 112 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자라든가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만 실제로 이건 공동주택의 거주자로서 에티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찰은 실제로 범죄만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범죄 수사만을 특히 지구대 파출소는 그럼 이것은 상호간의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양쪽 말을 들어주고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좀 조정도 해주고요. 그런 역할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처벌하지 않느냐라고 항의하는 분들도 있는데 처벌할 수 있는 법총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그런데 참고로 알아주셔야 될 게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한다고 계속 집을 방문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오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는데도 계속 초인종을 또 와서 하고 항의를 하고 찾아가고 전화를 하고 이런 행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반복이 되면 그게 오히려 범법 행위가 되죠. 그것은 오히려 스토킹 처벌법.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이나 또 싸우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요즘 새로 생긴 게 전동 킥보드하고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이런 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험한 일들도 제가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관련 규정도 좀 미비할 것 같아요. 이제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점점 강화되고 있고요.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방식에 따라서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실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 사회문화는 발전하지 않습니까?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그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사회발전에 못 따라가죠. 규정만다는 게. 그리고 지금 일상에서 자주 보이는 국제전화입니다 표시라든가 친구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금융거래 주의하세요. 이런 알림 서비스. 이런 거 전부 장경감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라면서요. 공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2008년도에 그때도 저희 나라 통신기업들을 수사하는데 그게 그 문제 때문에 경찰청에 높으신 분이 저한테 싫은 소리만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싫은 소리만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연구 많이 해? 그럼 보이스피싱 막을 수 있어? 그래서 네.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막아? 그런데 사이버 수사대 그때 근무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럼 그곳에 근무하다 보면 통신회사나 이런 포탈 사이트에서 근무하는 정도 직원들 정도가 아니라 그분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지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해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우리나라하고 미국이면 미국과 상호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통신 신호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신호가 있을 때는 국제전화라고 표시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 검찰을 사칭하는 전화가 국제전화입니다. 이렇게 표시되면 국민들이 속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안했더니 다시 한 번 설명해봐.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보고 했더니 그때 그 국장님이 열심히 정부 부처 다니시면서 조종해서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서비스가 2009년 말인가 도입되기 시작했고요. 그랬더니 보이스피싱이 그때는 거의 0권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지금은 보이스피싱 범들이 바뀌어서 지금 그걸 통해서 인터넷 전화를 통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리고 메신저 피싱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 당시 보이스피싱도 만들었는데 메신저 피싱도 예방할 방법이 없냐.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접속하던 핸드폰이나 아니면 인터넷 IP가 아니면 다른 IP로 접속하는 것은 친구가 아닐 수 있지 않느냐. 전화번호. 그때는 친구가 아닐 수 있으니 금융거래 주의하세요. 이렇게 표시만 하면 해결된다. 그랬더니 그걸 정리해서 보내달라 이래갖고 그걸 정리해서 보내줬더니 당시 대통령께서 직접 청와대 와서 설명 좀 한 번 해달라. 그래갖고 그 설명드리고 직접 제가 대통령께 표창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장경감님. 감사합니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경감님. 청취자분들께 경찰에 대해서 이런 거는 좀 이해를 해달라고 딱 한 말씀만 해 주신다면? 경찰. 모든 신고는 사실 경찰에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신고뿐 아니라 그런데 국민들은 답답하기 때문에 112로 신고하거든요. 다른 부처에서는 그 신고를 받고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그런데 경찰이 국민의 입장에서 하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절대 일하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경찰이 할 수 없는 일들도 많다는 거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경찰이 당연히 범죄가 되는데 처리하지 않을 이유는 없으니까 조금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관승 정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자가 많이 와 있습니다. 2163님. 택시기사입니다. 취객이 잠들었을 때 또는 행패 부리고 안 내릴 때 경관님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9992님. 대리운전기사입니다. 경찰관들 정말 사명감 갖고 일해야 이런 피해자 안 생깁니다. 경찰관분들의 세심한 일처리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피해 케이스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한 얘기 같아요. 0999님. 저희 형도 종로서에서 경위입니다. 제가 형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경찰관들은 극한 직업이 많습니다. 네. 예수리 전당포님. 저도 경찰 가족인데 공감이 됩니다. 늘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848님. 한 사람이 바뀌면 마을이 바뀌고 마을이 바뀌면 한 나라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경관님. 존경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숨은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변치 않는 마음으로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11시 30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1분 교통정보입니다. 동부간선 도로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성수대교 방면으로 도봉지하차도 안에서 발생한 사고고요. 중간 지점 조금 지나서 1차로가 통제되고 있어서 미리 차로 변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대 의정부로는 녹천교부터 시속 30km 아래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데요. 상계교를 조금 지난 지점 보수작업으로 3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수원에서 신갈분기점까지나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막히는 가운데 양재부근 5차로에도 사고가 있었고 사고 차량 갓길로 옮겨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방면은 한남에서 서초 이후로는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휴게소 사이로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아직 눈길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 방면 줄포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 계속 진행되고 있고 서평택 부근 3차로와 4차로에는 도로의 장애물도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후 팔곡분기점에서 안산 분기점까지는 지금은 마무리됐지만 공사 여파가 남아있고요. 금천 앞두고는 4km가량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도로 곳곳에 고장차도 많으니까요.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잠시 뒤 TBS 고품격 교양 프로그램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2부가 시작됩니다. 네 살만한 세상 2부 들어가기 전에 넌센스 퀴즈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데렐라가 잠을 못 자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신데렐라가 잠을 못 자는 것. 힌트는 네 글자 음식 이름입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라디오 주치의 닥터 어벤져스로 함께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 지금처럼 찬바람이 부는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구안화사 질환에 대해서 이만희 한의혁 박사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갑싸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대단히 추웠죠. 네. 찬데서 자면 얼굴이 비뚤어진다. 네. 옛말이 틀린 말이 아니네. 다듬잇돌 배구자도 입돌아간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네. 네 실제로 이제 구안화사가 생기는 이유는 혈액순환 혈관이냐 신경의 감염이냐 보통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당연히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도 높아지고 하면서 그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경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래서 오기도 하고 또 겨울에 추워지면 매형력이 떨어지죠. 매형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활동하고 그러면서 안면신경을 감염시키면서 신경 손상이 오면 그것이 이제 구안화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 아닌 구안화사도 있고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구안화사도 있고 실제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치료 후 경과를 보고 통계적으로 바이러스가 대략 70%지 않겠느냐라고 현대의학에서 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원인인 게 더 많군요. 그렇습니다. 구안화사 구는 입구자 안은 눈 안자 와는 엎드릴와 사는 기울일사 구안화사 입과 눈이 엎드렸더니 기울어졌다. 그거네요. 원래는 이제 와 자가 누울 와 자를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입 비뚤어질 와 자가 있습니다. 입 비뚤어질 괴짜라고도 읽게 되는데 그것이 정식 상병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입이나 눈이 비뚤어지고 기울어진다.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그럼요. 고통이 많지는 않더라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근육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안면신경이라는 것은 뇌에서 나오는 얼굴을 조절하는 눈, 코, 귀, 입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이 12쌍이 있거든요. 12쌍. 뇌신경이라고 하는데 번호가 있습니다. 위에부터 쭉 번호가 매겨지게 되는데 그중에 7번 신경이 안면신경입니다. 7번. 네. 번호가 있죠. 그 신경을 마비시키면 이제 움직임의 장애가 오고 5번 신경인 3차 신경을 마비시키면 통증이 오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운동신경이 마비가 돼서 얼굴은 저희가 표정, 상대에게 사회적 동물로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인류는 얼굴에 털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상대에게 자기의 안면 근육을 움직여서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진화된 거거든요. 그 과정에 안면신경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면신경이 어딘가에서 마비가 되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표정을 전달하지 못하고 삐뚤어지고. 특히 요새는 외모에 굉장히 치중하는 성형외과적으로도 많은 고객이 있는 시대에 얼굴이 빗대칭이 오게 되면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전문의 이만희 박사님과 함께 구한화사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평소 내가 느꼈던 문제점 같은 거 문자로 보내주시면 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한화사가 그게 진짜로 오기 전에 전조증상 같은 게 있나요? 있습니다. 가장 흔한 전조증상은 전체의 한 3분의 2 정도는 귀 뒤에 예풍혈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통증을 유발하거나 느낌이 이상하거나 하는. 귀 뒤가? 그렇습니다. 그 부위에서 안면신경이 나옵니다. 7번 신경이 거기에서 나와서 전체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 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되면 가장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는 이제 입맛이 바뀌어서 맛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반응이 또 두 번째로 많습니다. 맛이 이상해? 당신 여기 소금 안 넣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고요. 또는 이제 물을 자꾸 흘린다든지 눈물이 자꾸 난다든지 이런 증세가 가장 대표적인 전조증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치료 시기도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대부분 전체 환자의 한 70% 3분의 2 정도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호전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나머지 3분의 1이 초기 치료를 아주 잘 해줘야 치료가 잘 되는데 초기에 내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치료 시기는 일주일 이내입니다. 일주일 이내?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 한 3일 정도 전에 이게 구하나사라는 확증이 스스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물을 흘린다든지 얼굴이 비대칭이 되니까 그랬을 때 바로 이제 전문의료기관을 가셔서 여러 가지 양방의 치료법이든 한방의 치료법이든 좋으니까 바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치료 기간도 줄이고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고 후유증도 남기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네. 저절로 낫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또 중증으로 가는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후유증이 클 수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중증이나 후유증 어떤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대칭이 영구히 남는 거죠. 아이고. 네. 수술로도 사실은 성형외과 수술이나 근육을 당기는 거상 수술이나 이런 걸 했는데도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워낙 많고요. 두 번째는 비대칭을 수술로 정복했다 하더라도 표정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 표정 쓰는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연합운동이라 그래서 저희가 눈을 깜빡이려고 했는데 볼 밑에가 떨린다든지 입을 옆으로 움직이려고 했는지 코가 찌끗찌끗한다든지 이런 식의 내가 원하는 근육이 아닌 다른 근육이 이제 신경이 손상됐다고 회복될 때 재생이 되거든요. 재생되는 과정이 늘러붙습니다. 그러면 다른 근육을 움직이게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요. 또는 이제 뭐 악어의 눈물이라고 해서 울 상황이 아닌데 음식만 먹고 있는데 타액이 분비되면 눈물이 따라 흐른다든지 이런 증상을 동반하는 분들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한 서너 개 정도의 이제 후유증을 남기게 되죠. 네. 그런데 말이죠. 뇌졸중 경우도 입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뇌졸중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팔다리에 편마비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면 좋습니다. 편마비라는 건 한쪽만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팔다리를 저희 중풍 아르신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팔을 이렇게 구부리고 다닌다든지 절고 다니시는 경우가 편마비가 온 부위를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경증으로 편마비가 온 경우에 경증으로 왔어요? 팔다리의 움직임이 크게 불편하지 않을 때는 구안화사인지 중추성 구안화사인 중풍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이마를 보면 됩니다. 이마를 본다? 네. 구안화 신경이 특이하게도 이제 안면신경에 의해서 지배되는 영역과 또 눈코 귀입이 얻은 정보를 뇌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뇌가 직접 관리하는 영역이 겹치게 됩니다. 그중에 이마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뇌와 뇌신경이 동시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같이 도는데 이마만 뇌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대뇌, 피질에서 관리하지 않는 부위는 구안화사가 왔을 때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다시 요약해드리면 일반 구안화사는 이마의 주름이 사라지고 눈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마 쪽 문제를 동반하는데 중풍 환자분들은 이마가 정상이다. 이마에 주름도 생기고 눈 움직임도 별로 안 불편하고 밑에 쪽 입과 코 쪽 이쪽에 주로 몰려서 나타난다라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중풍이 더 위험하죠. 그렇죠. 구안화사보다. 그래서 전문적 검사 MRI나 이런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마가 잘 움직이면 오히려 더 걱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입분처만 문제가 생기면. 그렇습니다. 뱃살의 미처님. 뇌경색 증상과 비슷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뇌경색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색전증 관련된 우리가 중풍이란 말들이 다 그런 류의 질환이고요. 또 이제 뇌출혈이라든지 또는 뇌수막염이라든지 뇌종양이라든지 뇌의 문제로 오는 것을 중추성 구안화사라고 합니다. 9992님. 에어컨을 세게 얼굴 한쪽 면에만 맞으면서 잤는데 아침에 양치할 때 물이 세서 신경과 가서 약 먹고 치료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위험한 거죠? 그것이 전형적인 구안화사이고요. 말초성 구안화사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같이 냉난방이 잘 돼 있는 나라에 갈수록 여름 구안화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겨울에 찬바람 맞는 것과 같은 결과를 수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안화사 언제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뇌졸중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마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빨리 병원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귀 뒤가 아프다. 그리고 입맛이 좀 이상하다. 눈이 안 감긴다. 남들이 내 얼굴이 좀 이상하다고 한다. 삐뚤어진 것 같다고 한다. 이런 말을 하면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8990님. 여행 가는 길에 듣고 있습니다. 문제를 듣던 고등학생 딸아이가 정답을 외치네요. 날이 너무 춥지만 하늘은 너무 깨끗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정답을 맞추신 것 같네요. 2417님. 지하철 샌드위치 가게에서 뭐 고를 때 항상 이것을 고를 정도로 좋아해요. 아 이분도 정답 같네요. 7574님. 따뜻한 방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고 싶은 날씨네요. 너무 추워요. 따뜻한 커피 마시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4283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TV에서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신데렐라가 잠을 못 자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내잡니다. 다시 문제 드렸습니다. 다시는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한화사. 선생님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전통적으로 국가에서도 한방 건강보험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한방에서 하고자 하는 영역이 중품과 구한화사 디스크입니다. 그럴 정도로 구한화사가 한방에서 치료하는 환자 군이 많고요. 침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요. 침. 그렇습니다. 결국은 신경에 자극을 주고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신경을 재생시킬 수 있는 가장 직접적 치료가 침이기 때문인데요. 근래에는 많은 방법이 또 개발이 돼서 약침이라든지 한약을 침 맞는 자리에 주입하면서 세포 재생을 돕는 거죠. 또는 그 외에 안면추나라고 있습니다. 안면추나. 또는 두개골추나라고 해서 안면 근육과 뼈의 어떤 혈액 활성화 이런 것들을 손으로 잡아주는 도수치료와 비슷한 거죠.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 근래에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구한화사 치료에서 한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약에 의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면역을 올려줄 때 침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약을 통해서 면역을 증강시켜주고 그것이 혈류순환에도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게 되면 두 가지 원인을 같이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과 침과 약침들을 집중 치료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구한화사가 바이러스에 의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른가요? 기본적으로는 대증치료를 하는 서양의학적인 면에서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과 당연히 신경에 대한 부분 항바이러스제 스테로이드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데 한방에서는 좀 다릅니다.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약을 복합처방을 해서 제재를 조제가 아닌 제재를 할 수 있다 보니 혈류순환은 잘 될수록 좋으니까요. 혈류순환이 원인이 아니더라도 면역을 증강시켜주는 구한화사 약에 혈류를 증강시켜주는 약을 추가로 같이 겸해드릴 수도 있겠고 또 확정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부분이 맞다. 면역이다라면 거기에 집중하는 처방 따로 있고 또 혈류순환을 촉진해주는 보혈제. 조혈기는 강화하는 그런 처방약 따로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치료기간은 짧습니까? 길어집니까? 그게 경증이냐 중증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경증인 경우에는 보통 1, 2주 최소 3주 이내에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손상이 약하게 오신 분들은 또 가만히 놔둬도 3주 이내에 호전이 되는 분들은 후유증이 거의 90% 가까이 85%라고 하는데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3주 치료를 했는데도 3주가 지나서까지 증상이 남아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셔야 되고 6개월까지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이 남아있다면 중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3가지 후유증, 악어의 눈물 이런 것 같은 증상이 남아서 장기관리가 필요하신 분들도 5%에서 10% 정도 있습니다. 구하나서 무섭네요. 3주 이내가 경증이라면서 그것도 한 15%, 20%는 후유증이 남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체에서 한 10%, 15%는 남는데 본인만 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남이 보기엔 괜찮고. 감각적으로 좀 이상한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 외부인들은 모르게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치료가 참 다 됐지만 느낀다면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관리하시면 후유증이 덜 남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각 11시 47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도심으로는 주요 도로 군데군데 정체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 여전히 답답한 상태입니다. 더가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가는 길로도 속도 떨어져 지나고 있고요. 반대에 일산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구간과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 짧은 구간에서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동무관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서울로 진입하는 수락 지하차도 일대 서행으로 진입하고 있고요. 더가 도봉터널 중간부터 월계 1교 구간으로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동무관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상계교 진안지점 3차로에서 시살물 보수공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구간 상습 정체 구간인 만큼 각별히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도로 정보였습니다. 선생님 구한화사 이거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꽤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골치 아플 것 같은데 셀레브리티 이런 거 걸리면. 그렇죠. 그래서 더 소문이 많이 나죠. 방송에서 얼굴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는 안젤리나 졸리. 헐리우스에 유명한 여배우. 유명하죠. 그분도 이제 구한화사가 왔는데 그분도 침으로 고치셨습니다. 아 침으로. 옛날에 이건희 회장께서 투병하실 때 방문하셨던 미국의 MD앤더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침을 메인 치료에 넣어서 이제 구한화사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중풍후유증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안젤리나 졸리도 침치료를 통해서 이제 후유증 없이 완치된 케이스입니다. 아 완치됐다. 그런데 구한화사가 특히 잘 걸리는 연령대가 있습니까? 보통은 이제 15세에서 노년층까지 뭐 보편적으로 다 잘 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주의하실 분들은 40, 50대에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40, 50대. 면역이 떨어지고 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일 많이 하는 세대죠. 그중에서도 또 50대의 여성분들은 여성홀몬이 감소하는 갱년기적인 문제에 의해서 신경도 약해지고 혈관도 약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구한화사의 원인이 돼서 50대 여성의 증가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얼굴을 차게 하면서 자는 거 이걸 피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까요? 제일 중요합니다. 바깥에 외출할 때도 반드시 감싸고 다니셔야 되고요. 얼굴을 따뜻하게. 그렇습니다. 의복도 두툼하게 입으셔야 되고 집에서도 우풍이 없는 환경 조성하시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혹시 말이죠. 얼굴에 근육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스트레칭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많이 도움됩니다. 방법이 권장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안 움직일 때는 눈과 코와 입을 내 손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거울을 보면서 표정 연습을 하시고요. 그것도 잘 되면 휘파람을 분다든지 볼에 바람을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동작을 하시고 그러면서 지압요법이 또 있습니다. 예풍혈, 거료혈 이런 식으로 사백혈 등등이 있는데 인터넷을 뒤져보시면 그런 부위를 따뜻한 수건으로 스포를 하시고 삶은 수건으로 따뜻하게 한 다음에 가볍게 문대주시면 그 부위에서 신경이 나오고 지나가기 때문에 염증도 해소되고 신경 재생도 잘 됩니다. 그런 스트레칭, 마사지, 표정 운동을 같이 해 주시는 것이 좋죠. 그렇군요. 7500님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3살이고요. 4년 전 39살에 지주마카추혈로 오른쪽으로 편마비가 와서 열심히 9달 동안 재활을 해서 90%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침치료를 하면 남은 10%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과거 지금은 신경외과에서 전형적인 중풍이거든요. 하던 것이 지금은 신경외과에서 하지만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중풍 환자의 거의 80, 90%를 한방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혹시 양방치료만 받으셨다면 한방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아직 못 보신 거니까 추가 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만 그 신경의 어떤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냐에 따라 섣불리 무조건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더라도 해보시고 한 번만 치료해도 벌써 느낌이 다른데라고 느끼신다면 한방이 잘 맞는 분이시니까 침, 뜸, 부황, 한약 등을 통해서 추가 치료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처음 진료를 해보면 알 수가 있겠네요. 6520님 질문입니다. 저도 3년 전에 구한와사 걸렸는데 침으로 돌아왔어요. 55살에 왔었죠. 요즘에는 목도리도 하고요. 추후 주의점을 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술입니다. 술? 술 드시면 안 됩니다. 혈관 종창도 잘 생기고요. 염증도 잘 생기기 때문이고 또 그러면 체온이 올라가니까 더워서 옷을 잘 안 입고 바깥에 막 돌아다니시고 냉방기를 세게 트시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그런 신경의 어떤 재생이라든지 이런 손상은 세포 재건이 밤에 일어나거든요. 밤에 수면 상태에서 멜라토닌 분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잠을 조금 주무시면 안 좋죠. 그리고 또 면역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음식을 챙겨 드시면서 따뜻한 생활 이렇게 네 가지 하시면 예방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가지 딱 다시 한 번. 네. 술. 술. 수면. 수면. 그리고 음식. 음식. 그리고 이제 따뜻하게. 따뜻하게. 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죠. 이만희 박사님이 알려주신 구하나사 피하는 법 여러분도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책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장관승 경감이 쓴 꼴통 장경감 지구대가다. 이 책 받으실 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2163님. 9992님. 0999님. 8448님. 3861님. 2163-9992-0999-8448-3861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부 넌센스 퀴즈의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데렐라가 잠을 안 자면 정답은 모짜렐라입니다. 모짜렐라.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고요. 한 분을 뽑아서 스크린 골프 이용권 보내드립니다. 9992님 축하드립니다. 9992님 축하드립니다. 자 밥 딜런이 부르는 블러윙 인 더 윈드 들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